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3선이죠. 부산 4.3구가 지역구인 장제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초로 친윤 핵심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어떻게 보면 꺼져가던 혁신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런 공정적인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 대표도 그동안 혁신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멘트를 내놓고 일부 현실 정치에 적용하기 까다로운 의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단계에 따라서 공천관리위가 출범하는데 거기서 최대한 바라드리도록 하겠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그 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모든 기득권 등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걸로 봐서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의 평소 스타일이 어떤 나름대로 질서 있는 안정적인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 결국 김기현 대표의 이런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총선 불출만은 거의 부도진 게 아닌가 싶고 언제 그것을 발표하느냐 이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당 대표직까지 물러날 것인가 같이 물러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어떤 무조건 다 내려놓는 거 이런 것은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 농사는 누가 짓느냐 이런 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고 물어보면 바로 비대위원장이 누가 들어서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게 과연 총선 승리에 과연 플러스가 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지도부로서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한 발언으로 봐서는 더군다나 장지연 의원까지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임기현 대표가 총선 불출마는 거의 굳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고 공천 관리에 상당한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해서 질서 있는 변화 혁신 혁신이가 내놓은 것보다도 더 혁신적인 강도 높은 이런 쪽으로 어떤 총선에 대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이 더군다나 장지연은 다음에 총선 나가면 무조건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이쪽 부산에서 당무감사 결과 1위 한 걸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출마 선언했다는 건 상당한 희생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반전의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장지연의 불출마 선언, 핵폭탄이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야말로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어떤 당의 분열의 어떤 폭이랄까 강도가 지금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상당한 이런 내부 분열 이런 것들이 지금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강도가 세지고 있다고 보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이재명 때문이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당을 방탄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명계들이 이재명의 공천 이런 거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과 주류가 하고 있는 모습은 기름을 지고 기름통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섣을 지고 불로 뛰어들고 있다. 자기 무덤을 계속해서 깊게 파고 있는 이런 어리성한 짓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재명과 측근들의 어떤 사법 리스크 폭탄이 계속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발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선 이재명의 핵심 직균이 김용희 최근에 법정에서 구속이 되고 김인섭도 조만간에 중용이 나올 것이고 이화영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우선 위중교사 이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게 됐습니다. 지금 사법부 지도부까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은 갈수록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뻥뻥 터지고 그것이 더욱 민주당의 상당한 치명타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완전히 특히 이재명과 정반대로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서 당을 앞세우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완전히 탈당을 사실상 시사하고 있죠. 이들이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변화가 없으면 탈당하겠다 이런 것인데 변화가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이재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낙연까지 이렇게 가세해서 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 보면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약간씩 변화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리얼미터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지도조사에서도 양당이 오차 범위대로 좁혀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두 자릿수 격차했는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 국민의힘이 4%가 오르고 민주당은 조금 떨어져가지고 오차 범위대로 좁혀진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에 나온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와는 다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지도 조사를 하면 정당 지지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역대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 과거의 잣대 해석을 가지고 차기 총선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으면 무조건 선거에서 패배한다. 이렇게도 볼 수 없는 상황. 일부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이런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틀로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지금 올인하는 주류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국내위에서 유력한 차기 총선 당선이 전망이 유력한 이런 핵심이 스스로 물러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김기원도 조만간에 불치마 선언을 공식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과 대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가운데 이낙연 신당의 모습도 완전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지금 베토론 말들. 이준석이가 베토론 말들 보면 이들이 여기서 다시 도로 빠꾸어가지고 나 신당 안 할래? 나 탈당 안 할래? 이럴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시대의 사기꾼도 아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들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얘기하고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신당을 같이 할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코미디죠. 코미디. 이들의 파괴료 이건 차차고라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한쪽은 좌파 진영에서 당 국무총리하고 여기도 보수 정당에서 젊은 친구가 당 대표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들이 같이 또 힘으로 합쳐서 신당을 만든다. 이게 참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정당이라는 게 정체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순전히 누구가 싫어서 누구를 미워해서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특히 이진석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자기를 당대표에서 내쫓아서 국민의힘이 싫어서 뭐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나서 신당을 한다고 하면 이제 곧바로 지금부터 벌써 나오고 있죠. 낙석현대다. 이런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하여튼 완전히 사쿠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점점 가문 갈수록 이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얍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실제로 보면 국민들 눈에도 이게 뭐지? 이들이 손을 잡아? 뭐 이런 것도 있나? 이거 뭐 신선한 거 신선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로테스크한 괴이한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합이기 때문에 이거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비난은 명쾌 어렵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이게 호남 쪽에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강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이준석이하고 이낙연이 이낙연 이준석이 합쳐가지고 당을 만들게 되면은 호남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경기도 뭐 있죠. 인천 경기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보나 마나 뻔합니다. 이건 어떤 그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역대 선거에서 보면 분열하면 반드시 필패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분열하는가. 이것이 더 크게 분열한 쪽이 패배하는 것이죠. 또 확실하게 패배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대책이 없다. 이재명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한 어떤 지지층을 아무래도 이쪽에 잠시 당할 수밖에 없고 물론 뭐 국민의힘도 일부 가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선거, 여론조사 이런 거 쭉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주당이 더 손해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이 좌파의 어떤 거 연대라 그럴까 정의당이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좌파 세력들도 이번 총선은 보면 전부 4분 5열돼서 선거를 치를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선거 부재에 있어서 병리평으로 가겠다. 주요농제를 계속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의석수가 잃게 되고 무조건 국민의힘이 1등한다. 이런 나름대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재명이 또 비례로 돌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들의 그 좌파 선거연대 이것도 지금 이번에 사실상 무산되는 이런 쪽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잠깐 뭐 짤짤한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암흔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이제 약간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여론조사가 이제 그동안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장재원 의원이 이런 거 자신을 시생한 거라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뭐 이 정도 나름대로 기반을 닦아놨는데 나오면 또 무조건 배지를 다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출마를 선호한다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김기현 대표도 그때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힘이 혁신의 어떤 물꼬를 이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내부의 어떤 다른 소리 이견, 지도부를 공격하던 목소리도 지금 빠르게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역시 이제 역효과로 이들에게 불리한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툴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